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도대체 어떻게 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고 이 감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익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왔을 때 손이 회전을 한다 왼쪽 허벅지에서 하는다는 게 소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과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왜? 로리 맥길로 타이거즈 와서 이쪽에 와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될 것 같이 생각하죠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그 선수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볼 때 여기까지 와서 도는 것 같지만 이미 상당히 돌고 있는 이 관성력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회전력을 해서 공을 때리는 그 순간 동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왼쪽 허벅지 쯤에서 양손이 들어왔을 때 이 회전하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딱 여러분 사진하고 그 선수들 사진 놓고 촤악 하면서 왜 저기 선수들이 이렇게 가는데 회원님은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왼쪽 허벅지 라인에서 같은 스피드로 감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감아야 그 선수들이 공을 치는 이 스케어 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오른 허벅지 쪽에서 오른 허벅지 바깥쪽도 괜찮고 안쪽도 괜찮은데 오른 허벅지 쪽에 진입할 때부터 손을 감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슬로우 머션으로 하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는다고 시작을 하면 실제로 몸이 회전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맞는 포인트는 여러분들 양손이 왼쪽 허벅지 라인에 도착을 했을 때 공과 컨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왼쪽에서 돌려야 돼 왼쪽에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우측으로 빌리는 타이밍 엉키죠 뒤딱 나죠 뭐 열려놨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동작들 또 결과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할 때는요 그냥 여기서 아 이쯤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지금은 제가 동작이 하체 동작이 굉장히 좀 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찍 소위 말하는 얼리 캐스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하체 동작을 같이 하면 이런 형태로 돌아가요 오른쪽에서 이런 형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쓴다고 해서 과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병호 골프는 스퀘어로 때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 목표는 여기에서 조금 일찍 돌아가서 클럽 페이스가 다쳐 마저도 굉장히 잘 쳤다고 하는 그 스윙입니다 왜냐하면 90력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우측 허벅지에서 이렇게 때려서 몸을 비비 꼬아서 치약의 끝까지 짜내는 것처럼 내 몸을 짜냈을 때 오 이게 최고로 잘 친 거에요 라고 칭찬을 하죠 말이 됩니까 왼쪽에 있는 화단까지 넘어가 가지고 빡 밖으로 나가 버렸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늘 권장하죠 자 정리 드리면 손 내려올 때 왼쪽 허벅지까지 올 때가 기다리지 말고 오른 허벅지에서 손이 돌아가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 허벅지 올 때쯤에 클럽 페이스가 다 로테이션이 될 거고요 심지어 더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왼쪽으로 감을 수 있는 정도의 회전적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감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서 감는지 그 타이밍을 무조건 외워야 하기 때문에 죽도록 감을 하고 제가 1탄에다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오 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감길지만 나는 오 난 여기서 감는 것 같아 그랬더니 잘 감겨 그럼 그 타이밍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 감는 타이밍은 내 무기가 돼서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딜 봤는데 감아야 돼요 여기서 감는 거예요 딱 근데 여기서 감겨요 딱 감겨요 딱딱딱 여기서 다 감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감는 거예요 어떤 클럽이건 어떤 클럽이건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